제발 보납사진, 제발 안 이오라 제발 안 이오라, 제발 안 이오라. 자, 확인하겠습니다. 아닐 거야, 아닐 거야. 아, 선생님. 아, 진짜. 자, 확인하겠습니다. 제발, 제발, 제발. 진짜. 제발. 아싸, 남이신의 가게에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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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. 정답. 야, 야, 됐어. 됐어, 됐어. 어디 가. 아유. 이거죠? 이거 할게요. 이게 무슨 말이에요? 오빠, 진짜 힘들었어요, 우리. 야, 너 진짜 잘했어. 잘했어, 다야. 아이고. 아유, 고생했다. 야, 이거 배터리 없는데, 이거. 저 옆에. 아, 이렇게 한다네. 아, 오. 얼른 넣어서. 야,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. 좋네. 짠. 오케이. 완료, 완료, 완료. 사진 한 박 찍자. 네. 오케이. 성공 기념.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오케이. 네, 바리. 형! 하하야! 내가 왔다! 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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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, 이거! 이거야! 이거야! 아, 이거. 세워갔습니다. 시스루인데 시스루? 야, 안 갔구나. 고마워, 고마워, 고마워. 고마워, 고마워. 정유빈 씨. 정답.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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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리 성공한 거야? 아직 괜찮아? 나 도와줘 깍깍이 열렸으니까 거기서 날 앞서서 타고 싶어요 네 기강욱 씨 기강욱 씨 정답 예스 예스 잘했다 자 빨리 가시죠 자 3등이 드립니다 자신의 시간을 원하는 사람의 시간과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이곳에다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시간을 원하는 사람의 시간과 바꿀 수 있는 내 시간을 원하는 사람의 시간과 바꿀 수 있는 우리 시기에 바꿀 수 있는 건가? 미션 장소만 오면 떨려 마지막 미션입니다 마지막이요? 마지막 미션 이거 이기면 돼 힘들어 어? 뭘 이렇게 길어? 전설을 따라오게 된 이곳은 여전히 이방인에게 군대하지 않았다 돌 메뚜기는 이거 어디 가해야되어 있으며 그것을 황금 메뚜기로 바꾸기 위해서는 모래가 필요합니다 먼저 각 팀은 자신들의 소중한 모래 시기를 어딘가에 숨겨둔 채 우승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기회들 찾아났습니다 기회들 기회들 우승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기회들 찾아났습니다 아 기회들 찾아났습니다 그 모래가 필요한 거는요 어 아까 그 이름표 얘기 나왔잖아요 그거를 뜯으면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줄어들면 상대방 모래가 냈게 되는군요 몰래 계속 이렇게 하면서 유지하면서 남들을 다 뜯어갖고 빨리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 거죠 어디 그러면 이쪽 반대편 건물로 가보죠 아 여기가 굉장히 넘네요 아 좋네 진짜 여기가...